한빛 원전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전이나 규제기관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2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장과 사고는 끊이지 않는데 같은 말만 되풀이하다 보니 이걸 믿어야 하는지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57cm 크기의 대형 공급을 비롯해 200개가 넘는 공급이 발견된 한빛 원전 3,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공급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25년 전 한빛 원전 3호기의 사용전 검사보고서에는 보이드, 즉 공급으로 추정되는 부위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4호기 사용전 검사보고서에는 이번에 발생한 157cm 크기 공급과 사실상 같은 위치의 공급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공사와 원인 규명도 없이 사용 허가가 났습니다. 원자로 경납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후 정기검사나 계획예방정비가 수시로 이루어졌지만 경납건물에 콘크리트 벽을 감싸고 있는 철판, 즉 CLP 철판의 부식만 간혹 지적됐을 뿐 공급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적한 철판 문제도 경미한 수준이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내가 피부에 어디에 부스러움이 나면 그 부스러움이 어디가 물려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이 나빠서 났을 수도 있는데 그거 매번 그냥 대일반장구 하나만 바르고 연고 바르고 문제없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이후 2017년 8월, 사옥이 증기발생기 안에서 망치가 발견됐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뒤에야 공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200개가 넘는 공급이 드러나고 나서야 한빛원전과 원안이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원안위는 공급 의심 부위를 모두 점검하고 보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반핵단체는 부실공사 진상규명과 함께 시공사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구웅입니다.